그래서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집을 나가라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일단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70, 80 넘어갖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가주는 게 예의라니까 그냥 70, 80 넘어갖고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있으면요 며느리들 힘들어요 며느리들만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도 심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고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 독고 노인 숫자가 125만 명이나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주는 것도 예의야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오는 것도 예의예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봄만 되면 할머니 4분 5분이 어울려져서 생태마을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어봤자 13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 손으로 밥 안 하고 먹여주지, 재워주지, 찜질방 있지, 산책로 있지, 미사 있지, 강이 있지 1년에 한두 번 13만 원을 위해서 나를 못 써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몇 년을 오는데 그 할머니가 나한테 이구동송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이렇게 내가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집 잡혀서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매일 모여서 예전에는 40살, 50살까지 살 때는 치매가 뭔지, 노년의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70, 80, 100, 110살까지 살면서 점점점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가 드느냐 하면 무기력증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우울증이에요 이제 병으로 발전해요 우울증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할머니들 65세 이상 할머니들 우울증을 조사해 보면 부부가 같이 노년의 삶은 우울증이 21% 온대요 그리고 자식하고 삶은 27%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어서 자식들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 받고 산다? 아니에요 나이를 70, 80, 90 넘어가면서 자식하고 살면 서른받고 섭섭하고 또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살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늙어서 자식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또 문제는 혼자 살면요 우울증은 41%로 늘어나요 혼자 살면 누가 뭐라고 해도 늙어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60, 70 되신 분들 50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자식 걱정하고 뭐 며느리 걱정하고 손자 걱정하고 손녀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해야지 자식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보셨어요? 네 보셨죠? 저는 그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를 우리 직원들하고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었죠 여러분들도 근데 난 그 우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울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98 조병만 할아버지 할머니 89 강 계열 할머니 여러분들 89, 89살에 눈오문 눈싸움하고 놀고 그렇잖아요 낙엽 떨어지면 낙엽 가지고 놀고 꽃 피면 꽃 꺼서 머리에 꺾어주고 냉이 씻을 때 물에 물장구 치고 놀고 여러분들 89살 98살에 그렇게 산다는 건요 늘 내가 강의 때 말하는 대로 사는 분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 두 분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고 경치 좋은 데서 자식들하고 안 살고 자식들하고 안 살고 그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한복 꼭 같은 색깔을 입고 얼마나 좋아요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대복을 탄 거예요 저는요 그 중간에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할머니 생일날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다가 싸워요 싸우는 거 보셨죠 네 뭐 네가 한 번 아버지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갔냐 전화라도 한 번 했냐 그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자식들 100번 이해가 돼요 100번 그 자식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98이면 아들이 68살이야 아들이 68살이면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70에 들어섰는데 98살 먹은 아버지 언제 챙겨요 98살 먹은 아버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딸이 하나 있는데 40살까지 시집도 안 가고 80 다 된 내 옆에 붙어 살아 그럼 그 딸 이뻐요 미워요 그리고 그냥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은데 돈도 안 벌어와 돈도 안 벌어오고 계속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캥거루족이 몇 명이냐면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70, 80이 다 됐는데도 그 어머니 등골에 붙어서 빼먹는 거야 자기는 돈도 안 벌고 돈도 안 벌고 여러분들 그런 딸들이 자기가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힘들게 하면 그 딸 밉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 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 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요 몇 년 얻어 먹는 거야? 50년 얻어 먹는 거야 50년 50년, 50년, 60살까지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뭐 우리 집 막내로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날 키워줬어? 교회가 날 키워줬어 신학교 교회가 신부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20년 동안 나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리라 그래갖고 내가 신부 돼갖고 첫 사목활동비 받았을 때 45만 원인가 받았어요 24년 전에요 어머니 2만 5천 원, 아버지 2만 5천 원 용돈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4년 전에 끝났어 4년 전에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저는 참 많이 사랑해요 이제는요 자식이 효도로 부모를 모시는 실제는 끝났어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85시대도 어머니가 83시대도 항상 머릿속에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 포로 가고 싶다 이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이건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아버지 105, 어머니 103이야 그러니까 딱 20년만 더 살고 그땐 내가 안 붙잡겠다 그땐 죽어도 된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70살 된 여러분들 50, 60살 된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힘들지만 자식 결혼시켜줘야지 또 뭐 책임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늙은 어머니 아버지 90, 100살 된 어머니 아버지까지 살아있다면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이 온통 짐이야 짐 그러니까 온통 짐이 되기 싫으면요 여러분들 짐이 되기 싫으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작은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이 놈의 새끼들이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 학원 끊는 거예요 자식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휴학시키고 그리고 결혼은 네가 벌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얼마나 허약하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생태마을은 참 일이 1년 내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많이 뽑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가요 일주일도 일을 못하고 10명 중에 9명이 왜 일주일도 못하고 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4시간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애들이야 책상에만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동을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요 이 스포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운동하는 거 계속 지켜봐요 내가 이번에도 미국 쪽에 워싱턴 쪽에 강의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회는요 운동을 못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넋비리 시킨대 우리나라 넋비리 시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야 너무너무 넋비리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넋비리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 끈기가 있는 거야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운동이 어디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왜 오느냐고 그냥 대학교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태마을에 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봐요 못 견뎌요 뭐 하루 만에 가는 놈, 이틀 만에 가는 놈, 일주일 만에 가는 놈 제가 그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구나 전부 머리 쓰는 일만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들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사회는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자기 나라 지키는 용병 다 용병 갖다 써서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중소기업에 가보면 전부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런데 국가에 보면 지금 애들 캥거루죽이 100만 명에 취직 못하는 애들 2, 300만 명이 넘게 집에서 가장 노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 돈 빼먹는 거죠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그건 엄마 아빠의 등골만 빼먹는 게 아니라 80, 90까지 살 엄마 아빠 등골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해요 자식들한테 돈 다 뺏긴 노인들 쓸 돈이 없어서 집안에만 가장 박혀 있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 이렇게 장기 바둑두는 데 기웃거리다가 집에 들어오는 할머니들 참 많아요 결국 사는 맛 하나 없이 사는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토리간의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을 자살로 삶을 마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 숫자가 31명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60대는 10만 명당 51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자살하는 거죠 7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79명으로 늘어나요 70대는 79명 8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127명으로 늘어나요 80대는 그러니까 80대가 돈 없지 자식 안 찾아오지 병 들었지 결국은 우울증 걸려서 선택하는 거는 자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삶을 그렇게 마감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는데 굉장히 막 아주 획기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쟤네들이요 선행학습을 학원에 가서 한 번 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요 선생님이 가르친 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세 번째 공부하니까 세 번째 공부 그러니까 선생님이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선행학습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대한민국의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내만 1등 시키고 싶은 이 욕심 이게 대한민국을 병 들게 하고 아이들 병 들게 하고 그것만에 거기에 학원비 들어가는 건 내 노년의 이 연금을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 끊고 대학 휴학시키고 지금 집에서 노는 놈들 전부 공장에 취직시켜서 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아갈 여러분들도 살 길고 자식들도 살 길이 그거예요 여기 어느 외로운 노인의 글이 하나 있는데 참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함께 살자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싸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싸울 남편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외로운데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강의 때 핸드폰을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나는 아늑하고 편안한 아들네 집에서 학교 간 손자들과 직장에 나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저녁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 집안 분위기가 활기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손자 녀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늘 숙제하느라고 바빴다 공부하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줄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식사 분위기는 대체로 딱딱했다 가끔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며 깔깔대면 제 어미가 할아버지 앞에서 떠들면 못써 하고 야단을 쳤다 사실 나는 녀석들이 짓거리는 일이 즐거웠는데 말이다 차를 마실 때라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으려면 아들이 아버님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하고 말하면 나는 잠이 오지 않아도 내 방에 가야 했다 감옥이 있죠 감옥 바깥에 나가고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자식하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노인 몇 사람과 오래간만에 즐겁게 마작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에게 그 노인들 식사를 같이 부탁했는데 며느리가 진수성찬을 차려올렸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들이 미리 말도 없이 손님을 청하면 어떡하냐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주 배가 고팠다 금방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팠는데 냉장고에 내가 먹을 만한 간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늙은 행상한테서 만두를 세 상자씩 사 먹었다 그 뒤로는 뱃속이 편안했고 하루 종일 목소리를 쓰지 않는 나로서는 만두장수와 이야기 나누는 일도 즐거웠다 여러분들 늙으면 만두장수랑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요 나하고 누가 말만 해줘도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할머니들 무지하게 통화 오래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어느 날 만두장수는 내게 줄 거스름돈이 모자라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며느리는 아버님이 이렇게 직접 사다 드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갈증이 나고 자주 오줌이 마려운 증세가 더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라고 했다 아들은 너무 많이 드셔서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라고 말했다 며칠 뒤 내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기숭숭했다 그러다 문득 마누라 장례식 때 보고 여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났다 그때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양로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다 같은 연배의 늙은이들과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밤 늦게까지 얘기도 나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들어갈 방도 있냐고 묻자 친구는 자네는 아들과 더불어 만년을 편안히 즐기게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늙어서요 늙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늙은 친구들하고 오신 분들 많죠? 아들이 여기 와서 놀아줄 수 있어요? 못 놀아줘요? 못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꾸리고 아껴서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하고 밥 한번 사 먹을 생각 안 하고 자식 뒷돈 대줄 생각만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의 말에 공감했지만 이미 3년을 편안하게 보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꾸렸다 옛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제가 가끔 삼성 노블 카운티 또 유무상통 마을 그야말로 돈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분들 참 멋지게 살더라고요 해주는 밥 딱딱 먹고 수영장 있고 뭐 저기 삼성 노블 카운티는 골프클럽도 있더라고요 같이 골프도 치고 다니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학원만 끊으면 욕심만 버리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놈 욕심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집을 나가라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일단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70, 80 넘어갖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가주는 게 예의라니까 그냥 70, 80 넘어갖고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있으면요 며느리들 힘들어요 며느리들만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도 심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고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 독고 노인 숫자가 125만 명이나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 주는 것도 예의야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오는 것도 예의예요 예의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봄만 되면 할머니 4분 5분이 어울려져서 생태마을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어봤자 13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 손으로 밥 안 하고 먹여주지 재워주지 찜질방 있지 산책로 있지 미사 있지 강이 있지 1년에 한두 번 13만 원을 위해서 나를 못 써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몇 년을 오는데 그 할머니 나한테 이구동송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이렇게 내가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집 잡혀서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매일 모여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막 춤도 춘대요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그리고 또 뭐예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도 가서 보고 국제시장도 가서 보고 왔는데 평생 영화 안 보러 가시던 분인데 요즘 보러 다녀요 83대 같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는 게 재밌대 쓰니까 재밌는 거 쓰니까 여러분들 국제시장에 유일한 내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한 덕수라는 친구가 함흥 일사후태에서 오잖아요 네가 장남이니까 책임져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파도 광부가 되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해양대학에 합격을 해요 돌아와서 근데 베트남도 참전을 가요 동생하고 꽃뿐인 내 가게 그거 구한다고 근데 그 부인이 한마디 해요 당신 왜 가족을 위해서만 사느냐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아라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아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죠 여의도에서 막순이라고 하몽에서 놓친 미국에 입양돼서 정말 눈물 콧물 다 빼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이 이 나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나라 일으켜 세우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럼 이제 호강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뭐가 몸에 뱉냐면 나 같은 게 무슨 호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집을 나가세요 집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야지 집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월요일 날은 경북궁 쉬죠 화요일 날은 경북궁 수요일 날은 덕수궁 목요일 날은 창덕궁 금요일 날은 국립박물관 토요일 날은 온양오천 전철 공짜냐 온양온천 갔다 오고 일요일 날은 춘천 갔다 오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무료 입장이야 다 무료 입장 내가 말 안 안 되는 다 무료 입장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을 때 지쳐서 죽어야 돼 미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을 찍어놓고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 운동을 시켜요 헬스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티도 하게 하고 럭비도 하게 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3개월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요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찍은 사진보다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 훨씬 젊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김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난 이제 죽을 거야 죽을 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손수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더워서 또 강원도는 오늘 영하 17도예요 영하 17도라 내복을 입고 왔더니 우리는 내복을 안 입으면 추워서 못 살아요 어쨌거나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100살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고 근데 100살 넘은 모든 분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해만 뜨면 나는 여기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 천주교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성당 다니는 거 나이 먹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 성당 다니는 거 성당 갈 때까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걸어가요 올 때 걸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 천주교가 미사 참여할 때 그냥 놔둬요 일어나라 앉아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나가라 얼마나 많이 시켜 미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 있으면요 자기가 의식이 젊어진대요 그래서 뭐가 안 걸리냐면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레조하는 할머니들 레조하는 할머니들이 되게 자다가 돌아가신데요 많이 끝까지 활동한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레조하는 할머니들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 지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 다니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는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운동하는 거예요 헬스 자전거 타는 거 헬스 자전거 꼭 타세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잖아요 그때부터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아마 내가 제일 많이 봤을 거야 누워서 똥오줌 왜냐하면 환자 봉송체 나가니까 그러면요 한 5년 10년 누워서 똥오줌 싸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온 집안에 냄새가 배 있어요 온 집안에 그러니 그 집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인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가정 방문 간다고 또 청소해 놓고 향수는 뿌려갖고 이게 향수하고 섞여갖고 이게 무슨 냄새인지 구분이 안 돼 여러분들 나이 먹어갖고 미국은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봤어요 미국은요 90살이 넘어서 다리가 풀려갖고 거동을 못하는 분들한테 의사가 약 처방 안 해요 뭘 처방하냐면 헬스장 가라고 그래요 헬스장 왜냐하면 몸에 근육이 있으면 잠도 잘 와요 몸에 근육이 있으면 잠도 잘 오고 또 몸에 근육이 있으면 누워서 똥을 좀 안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헬스를 하면서부터 어깨가 넓어져서 양복을 다시 맞추고 춤도 추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나이 먹어갖고 좋은 건 춤추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갖고 춤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가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노인복지관에서 춤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가서 춤만 추세요 또 눈이 맞아갖고 결혼을 하느니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에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만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쓰는 거 무섭고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45%는 극빈자예요 극빈자라고 그러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세요? 알아요 알죠? 잘 살아요 이번에도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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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45%는 정말 쓸 돈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7%는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못 쓰는 분들이에요 27%는 여러분들이 여과 활동도 하지 않고 27%의 할머니들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할머니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누워서 똥을 좀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 간병인 병원비로 다 씁니다 안 쓰는 거 한국인이 평생 살면서 남성이 의료비로 얼마를 쓰냐면 74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몇 퍼센트를 쓰냐면 87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13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쓰느냐 하면 오래 살아서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야 똑똑하시네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4300만 원 65세 이상이 87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을 65세 이상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이 돈 내가 보기엔 이 돈 4300만 원 가지고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놀러 다니는 대로 쓰고 그런 분들 돌아가실 때 그냥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운동 헬스장 요즘 7만 원 내지 8만 원 해요 그럼 그 헬스장만 다녀도요 50년 다닐 수 있어요 50년 병원비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쓰는 병원비를 가지고만 해도 50년 헬스장 다닐 수 있어요 자 이제 헬스장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왜 헬스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나이를 먹어서는요 근력운동을 해야 돼요 40살이 넘어서부터는 몸에서 1%씩 근육이 빠져나가요 1%씩 근육이 빠져나가면 80살 되면 거의 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보충해 주려면 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되고 또 헬스장 자 신부님 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은 맨날 돈 있는 사람 얘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 평창은요 평창종합운동장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헬스장에 있는데 무료예요 무료 이게 우리 평창만 무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무료 헬스장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나가서 헬스장 가면 젊은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내 몸에 맞게만 하면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옆에 목욕탕 딸려 있으면 목욕항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자지 말라고 해도 쓰러져서 자요 자지 말라고 해도 쓰러져서 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신부님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왜 잠이 안 오냐면 하루 종일 쇼파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누워서 또 오줌 싸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어떤 분이 일기를 썼어요 극히 1분만 제가 옮겨 놓을게요 참 내용이 참 가슴이 참 짠해요 이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는데 내가 방송이라 정말로 정말 우리들이 들을 만한 객관적인 내용만 쓴 거예요 어제는 불효를 했다 기저귀 찬 채로 거실로 나가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랑이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누워서 발길질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똥오줌 싸고 이런 분들 치매에 걸린 분들은요 막 뱀이 막 기어간대요 천장에 뱀이 기어가고 천장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는 게 진짜 똥오줌 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치매에 걸려갖고 똥오줌 싸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갖고 그리고 집 나가갖고 치매에 걸린 부모님 잃어버리면 자식들이 또 얼마나 애가 타요 그리고 막 짓기 다 망가뜨려 놓고 참 이런 못할 짓을 이게 이유가 딱 한 가지라니까요 안 죽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안 죽어서 자 여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막 때렸나 봐요 밤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망령 이미 아버지의 영혼의 절반은 잡기에게 농락당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니 이 집안을 어찌할꼬 부처님께 3배 후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께 3배 후 죽비를 들어 아버지 양쪽 발바닥을 호되게 내리쳤다 여러분들 늙으면 자식이 부모 때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려야지 컨트롤이 되니까 하늘은 어찌 나를 이토록 침통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염을 할 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수도 없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식들한테 이런 고통 주기 싫으면 자기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존하라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끝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생태 마을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치를 참 잘 캐 아버지 산삼도 잘 캐지만 주치 3대 명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산삼, 주치, 동충화초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산삼도 캐서 나 먹이고 동충화초도 주치도 캐서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캤어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그게 우리 보통 서민들이 먹는 산삼만큼 좋은 약이라고 그래요 빨간 건데 어쨌든 그걸 아버지가 가을 84살 드신 아버지가 아침만 해만 뜨면 산이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느냐 하면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걱정은 되죠 84살에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낙상을 하거나 그럼 걱정은 돼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 그냥 산에 가시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외로운 노인의 얘기처럼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노인한테 못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고 얼마나 신나게 주치를 캐오고 더덕둑 산에 이제 주치를 캐서 오면 그게 자랑스러우신 거야 그래갖고 큰 걸 캐오시면 내 손을 꼭 잡고 당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세요 큰 거 보여주려고 이게 신부님 이게 한 50년 된 거라고 그럼 나는 다른 거 하나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멋있는 분이다 그 아버지 너무너무 신나게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캐셨어요 어머니는 또 그거 다려갖고 내가 강의 이제 지난 대림절에 하나도 안 쉬고 강의 다니잖아요 그럼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먹인다고 그걸 먹인다고 아버지는 산에 가서 큰 죽을둥 살둥 주치캐로 다니고 어머니는 또 밤 12시까지 그걸 다려놓고 아들 강의 끝나면 먹이려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늙은 분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아니다 저러다가 차라리 지쳐서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올 봄에는 아까 명동에 와서 그 신발을 이렇게 신발 가게 보면서 내년에 올 봄에는 신발을 좀 더 가벼운 걸 사드려야 되겠다 산에 더 다니시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이름이 성필립보 생태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필립보 생태마을은 내가 신학생 때부터 본당 신문으로 모시고 보좌신부 때도 모셨던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이 저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장소에 너무 아름답게 저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신부님 본명이 필립보에 그래서 필립보 성필립보 생태마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내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87세 나이로 그런데 내가 이분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참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살아온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내가 이용당하고 무시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타인의 무시나 무례한 행동으로 고민이신 분들을 보면 심성이 착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기도 쉽고 그 상처의 깊이도 더 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약하고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이런 분들의 여리고 착한 심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의 선이 명확하면 상대방도 일단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업무를 잘 파악하며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 않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과 자세로 말하셔야 합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묻어납니다 쉽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등의 경우 아무거나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관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사소한 곳에서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발단이 되어 무시하는 행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거절이 힘들거나 자기 주장이 어려운 분들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사소한 것이지만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는 것은 당당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거절을 표현할 경우에는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난 뒤에는 감정이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번복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사정하더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을 받아준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받아준다면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호의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베푸는 것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시고 거절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두 번째 어떤 일이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했던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뱉은 말의 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농담이라거나 비판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세 번째 무례한 행동에는 반응하세요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다음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큰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을 상대방의 실수로 생각하거나 농담 정도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화낸다는 것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민망하기도 해서 그냥 웃으며 받아주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힘을 얻어서 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간을 보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부러 해보는 것이죠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을 얼버무리거나 피하려는 자세로 대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두 번 참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적당히 베푸세요 베푸는 것은 우리가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베푸는 것이 상대방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자원을 지나치게 고갈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는 해결책 중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은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감당할 만하니까 들어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물건을 깎다 보면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깎는 것처럼 말이죠 선이라도 적당히 베푸세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봉사도 도울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잃고 과할 정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생활 가족까지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면 돕는 것이고 힘들다면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았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고 상대방에게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문제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줄 알고 거절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세요 우리는 모두 잘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개개인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 자신감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점을 발견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당당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도전하는 사람은 활발해지며 성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활동이 많아지면 시간 관리를 더 잘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세요 그렇게 한다면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넘어서 강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첫째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결혼하면 힘들고 애 키우면 고생하고 그래서 맨날 신세 한탄만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가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기에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중학교 때는 멋진 교복을 입고 대학생 때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행복한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힘든 일은 잊어버리고 행복한 일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즐기면 어떨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행복을 찾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10대 때는 2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하고 20대 때는 3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순은 왜 발생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한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장점과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대는 세상에 대해 배우고 꿈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20대는 자신의 길을 찾고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30대는 가족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시기입니다 40대는 자신의 가치와 성취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50대는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60대 이후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취미를 즐기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으니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인생을 즐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습관에 좌우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자신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좋았다고 해서 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어릴 적에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들처럼 사는 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성공과 행복은 모두 습관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고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사고 방식을 습득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면 적절한 방법과 도구를 찾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시간당 수입은 한화로 약 16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책을 읽는 시간만큼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데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할까요 바로 성공의 비결이 독서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는데 필요한 습관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습관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습관과 부정적인 습관이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나쁜 습관을 바꾸고 좋은 습관은 더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셋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정말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의 다혈질인 사람을 보면 자신의 성질을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쉽게 짜증내고 화내는 부정적인 습관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 때문에 남들과 마찰이 작고 심지어 가족이랑 친구하고도 자주 다투기 때문에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50명 중에서 25등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절반 안에 들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칭찬해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균보다 잘하지 못했다고 자녀를 비판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꼴찌인 자녀라도 학교에 성실히 다녔으면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집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꼭 상위권에 속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세상은 넓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잘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살아온 방식과 결과에 대해 지금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앉아서 슬퍼만 하면 나만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고 괴로워도 결국 그 고통을 극복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넷째,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살이 되어도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면서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으면 재능이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으면 귀찮은 사람이 됩니다 젊을 때의 욕심과 포부는 삶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집착과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봄이 오면 화려한 벚꽃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봄이 오면 피어나는 벚꽃처럼 아름답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벚꽃은 지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젊은 시절에 영광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 공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과 배려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걸음도 서두르지 않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즐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힘들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만 합니다 다섯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건강과 행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으면 행복한 마음도 따라오고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건강한 몸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좋은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취미를 가지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거나 등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에 만족감과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하는 방법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의 가치와 목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도 매우 멋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감을 잃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에는 큰 꿈을 향해 열심히 하고 끝까지 도전하시고 나이가 들면 타인을 위해 돕기도 하시면서 밝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튼튼해서 힘든 일도 곧잘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모든 것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젊음을 잃어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큰 축복입니다 집안일도 혼자 할 수 있고 밥도 혼자 만들어 먹는 것도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몸이 아파서 남에게 의지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감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즐겁게 살고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열중하세요 인간은 신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소중히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일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삶에 실망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 방법을 탐구하고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웃음이 넘치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절망한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를 먹어서 배움과 깨달음이 풍부하니 더 멋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고통 없이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 속에 희망과 긍정의 불꽃을 지키세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예전에는 40살, 50살까지 살 때는 치매가 뭔지 노년의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70, 80, 100, 110살까지 살면서 점점점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가 드느냐 하면 무기력증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우울증이에요 이제 병으로 발전해요 우울증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할머니들 65세 이상 할머니들 우울증을 조사해 보면 부부가 같이 노년의 삶은 우울증이 21% 온대요 그리고 자식하고 살면 27%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어서 자식들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 받고 산다? 아니에요 나이를 70, 80, 90 넘어가면서 자식하고 살면 서른받고 섭섭하고 또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살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늙어서 자식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또 문제는 혼자 살면요 우울증은 41%로 늘어나요 혼자 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늙어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60, 70 되신 분들 50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자식 걱정하고 뭐 며느리 걱정하고 손자 걱정하고 손녀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남편 걱정하고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해야지 자식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니마 그강을 건너지마오 보셨어요? 네 보셨죠? 저는 그 니마 그강을 건너지마오를 우리 직원들하고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었죠? 여러분들도 네 근데 난 그 우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울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98 조병만 할아버지 할머니 89 강계열 할머니 여러분들 89 89 살에 눈오면 눈싸움하고 놀고 그렇잖아요 낙엽 떨어지면 낙엽 가지고 놀고 꽃 피면 꺾어서 머리에 꺾어주고 어 근데 냉이 씻을 때 물에 물장구 치고 놀고 여러분들 89살 이 98살에 그렇게 산다는 건요 늘 내가 강의 때 말하는 대로 사는 분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 두 분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고 경치 좋은 데서 자식들하고 안 살고 자식들하고 안 살고 그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한복 꼭 같은 색깔 입고 얼마나 좋아요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대복을 탄 거예요 저는요 그 중간에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할머니 생일날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다가 싸워요 싸우는 거 보셨죠 네 뭐 네가 한 번 아버지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갔냐 전화라도 한 번 했냐 그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이건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자식들 100번 이해가 돼요 100번 그 자식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98이면 아들이 68살이야 아들이 68살이면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70에 들어섰는데 98살 먹은 아버지 언제 챙겨요 98 먹은 아버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딸이 하나 있는데 마흔 살까지 시집도 안 가고 80 다 된 내 옆에 붙어 살아 그럼 그 딸 이뻐요 미워요 그리고 그냥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은데 돈도 안 벌어와 돈도 안 벌어와 계속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캥거루족이 몇 명이냐면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70, 80이 다 됐는데도 그 어머니 등골에 붙어서 빼먹는 거야 자기는 돈도 안 벌고 돈도 안 벌고 여러분들 그런 딸들이 자기가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힘들게 하면 그 딸 밉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 그러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 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 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요 몇 년 얻어 먹는 거야 50년 얻어 먹는 거야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 먹고 산다면요 60년 얻어 먹는 거야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 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뭐 우리 집 막내로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날 키워줬어? 교회가 날 키워줬어 신학교 교회가 신부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20년 동안 나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리라 그래갖고 내가 신부 신부 돼갖고 첫 사목활동비 받았을 때 45만원인가 받았어요 24년 전에요 어머니 2만 5천원 아버지 2만 5천원 용돈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4년 전에 끝났어 4년 전에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저는 참 많이 사랑해요 이제는요 자식이 효도로 부모를 모시는 실제는 끝났어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85 시대도 어머니가 83 시대도 항상 머릿속에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 포로 가고 싶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건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아버지 105 어머니 103이야 그러니까 딱 20년만 더 살고 그때는 내가 안 부작빛겠다 그땐 죽어도 된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 하면 70살 된 여러분들 50 60살 된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힘들지만 자식 결혼시켜줘야지 또 뭐 책임 줘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늙은 어머니 아버지 90, 100살 된 어머니 아버지까지 살아있다면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이 온통 짐이야 짐 그러니까 온통 짐이 되기 싫으면요 여러분들 짐이 되기 싫으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 아들 2번 누르면 작은 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이 놈의 새끼들이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 학원 끊는 거예요 자식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이 있으면 휴학 시키고 그리고 결혼은 네가 벌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얼마나 허약하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생태마을은 참 일이 1년 내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많이 뽑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가요 일주일도 일을 못하고 10명 중에 9명이 왜 일주일도 못하고 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4시간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애들이야 책상에만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동을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요 이 스포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운동하는 거 계속 지켜봐요 내가 이번에도 미국 쪽에 워싱턴 쪽에 강의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회는요 운동을 못하면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넋빌이 시킨대 우리나라 넋빌 시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야 너무너무 넋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넋빌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 끈기가 있는 거야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운동이 어디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왜 오느냐고 그냥 대학교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태마을에 왔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봐요 못 견뎌요 뭐 하루 만에 가는 놈 이틀 만에 가는 놈 일주일 만에 가는 놈 제가 그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구나 전부 머리 쓰는 일만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들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사회는요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자기 나라 지키는 용병 다 용병 갖다 써갖고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중소기업에 가보면 전부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런데 국가에 보면 지금 애들 캥거루죽이 100만 명에 취직 못하는 애들 2, 3백만 명이 넘게 집에서 그냥 노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 돈 빼먹는 거죠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등골만 빼먹는 게 아니라 80, 90까지 살 엄마 아빠 등골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해요 자식들한테 돈 다 뺏긴 노인들 쓸 돈이 없어서 집안에만 가장 박혀 있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 이렇게 장기 바둑두는데 기웃거리다가 집에 들어오는 할머니들 참 많아요 결국 사는 맛 하나 없이 사는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토리간의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을 자살로 삶을 마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 숫자가 31명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60대는 10만 명당 51명으로 늘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자살하는 거죠 7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79명으로 늘어나요 70대는 79명 8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127명으로 늘어나요 80대는 그러니까 80대가 돈 없지 자식 안 찾아오지 병 들었지 결국은 우울증 걸려서 선택하는 거는 자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삶을 그렇게 마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는데 굉장히 막 아주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쟤네들이요 선행학습을 학원에 가서 한 번 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가르친 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세 번째 공부하니까 세 번째 공 그러니까 선생님이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행학습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대한민국의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내만 1등 시키고 싶은 이 욕심 이게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 병들게 하고 그것만에 거기에 학원비 들어가는 건 내 노년의 이 연금을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 끊고 대학 휴학 시키고 지금 저기 집에서 노는 놈들 전부 공장에 취직시켜 갖고 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아가 여러분들도 살 길고 자식들도 살 길이 그거예요 여기 어느 외로운 노인의 글이 하나 있는데 참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함께 살자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싸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싸울 남편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외로운데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강의 때 핸드폰을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나는 아늑하고 편안한 아들네 집에서 학교 간 손자들과 직장에 나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저녁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자식집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 집안 분위기가 활기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손자 녀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늘 숙제하느라고 바빴다 공부하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줄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식사 분위기는 대체로 딱딱했다 가끔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며 깔깔대면 제 어미가 할아버지 앞에서 떠들면 못써 하고 야단을 쳤다 사실 나는 여성들이 지껄이는 일이 즐거웠는데 말이다 차를 마실 때라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으려면 아들이 아버님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하고 말하면 나는 잠이 오지 않아도 내 방에 가야 했다 감옥이 있죠 감옥 바깥에 나가고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자식하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노인 몇 사람과 오래간만에 즐겁게 마작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에게 그 노인들 식사를 같이 부탁했는데 며느리가 진수성찬을 차려 올렸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들이 미리 말도 없이 손님을 청하면 어떡하냐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주 배가 고팠다 금방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팠는데 냉장고에 내가 먹을 만한 간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늙은 행상한테서 만두를 세 상자씩 사 먹었다 그 뒤로는 뱃속이 편안했고 하루 종일 목소리를 쓰지 않는 나로서는 만두 장수와 이야기 나누는 일도 즐거웠다 여러분들 늙으면 만두 장수랑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요 나하고 누가 말만 해줘도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서 할머니들 무지하게 통화 오래 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어느 날 만두 장수는 내게 줄 거스름돈이 모자라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며느리는 아버님이 이렇게 직접 사다 드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갈증이 나고 자주 오줌이 마려운 증세가 더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라고 했다 아들은 너무 많이 드셔서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라고 말했다 며칠 뒤 내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뒤숭숭했다 그러다 문득 마누라 장례식 때 보고 여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났다 그때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양로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다 같은 연배의 늙은이들과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밤 늦게까지 얘기도 나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들어갈 방도 있냐고 묻자 친구는 자네는 아들과 더불어 만년을 편안히 즐기게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늙어서요 늙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늙은 친구들하고 오신 분들 많죠? 아들이 여기 와서 놀아줄 수 있어요? 못 놀아줘요? 못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꾸리고 아껴서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하고 밥 한번 사 먹을 생각 안 하고 자식 뒷돈 대줄 생각만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의 말에 공감했지만 이미 3년을 편안하게 보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꾸렸다 옛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제가 가끔 삼성 노블 카운티 또 유무상통 마을 그야말로 돈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분들 참 멋지게 살더라고요 해주는 밥 딱딱 먹고 수영장 있고 뭐 저기 삼성 노블 카운티는 골프클럽도 있더라고요 같이 골프도 치고 다니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학원만 끊으면 욕심만 버리면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데 이놈 욕심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집을 나가라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일단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70, 80 넘어갖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가주는 게 예의라니까 그냥 70, 80 넘어갖고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 있으면요 며느리들 힘들어요 며느리들만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도 심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고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 독고 노인 숫자가 125만 명이나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 죽는 것도 예의야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오는 것도 예의에요 예의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봄만 되면은 할머니 네 분 다섯 분이요 어울려줘서 생태마을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어봤자 13만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 손으로 밥 안 하고 먹여주지 재워주지 찜질방 있지 산책로 있지 미사 있지 강이 있지 1년에 한두 번 13만원을 위해서 나를 못 써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몇 년을 오는데 그 할머니 나한테 이구동송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이렇게 내가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 집 잡혀서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매일 모여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막 춤도 춘대요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그리고 또 뭐예요 니마 그강을 건너지마오도 가서 보고 국제시장도 가서 보고 왔는데 평생 영화 안 보러 가시던 분인데 요즘 보러 다녀요 83대 같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는 게 재밌대 쓰니까 재밌는 거 쓰니까 여러분들 국제시장에 유일한 내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한 덕수라는 친구가 함흥 일사후태에서 오잖아요 네가 장남이니까 책임져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파도 광부가 되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해양대학에 합격을 해요 돌아와서 근데 베트남도 참전을 가요 동생하고 꽃뿐인 내 가게 그거 구한다고 근데 그 부인이 한마디 해요 당신 왜 가족을 위해서만 사느냐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아라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아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죠 그 여의도에서 막순이라고 함흥에서 놓친 미국에 입양돼가지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이 이 나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나라 일으켜 세우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럼 이제 호강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뭐가 몸에 뱉냐면 나 같은 게 무슨 호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집을 나가세요 집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집을 집을 나가야지 집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월요일날은 월요일날은 경북궁 쉬죠 화요일날은 경북궁 수요일날은 덕수궁 목요일날은 창덕궁 금요일날은 국립박물관 토요일날은 온양오천 천철 공짜냐 온양오천 갔다 오고 일요일날은 춘천 갔다 오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무료입장이야 다 무료입장 내가 말하는 데는 다 무료입장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을 때 지쳐서 죽어야 돼 미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을 찍어놓고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 운동을 시켜요 헬스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티도 하게 하고 럭비도 하게 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3개월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요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찍은 사진보다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 훨씬 젊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김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난 이제 죽을 거야 죽을 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손수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더워서 또 강원도는 오늘 영하 17도예요 영하 17도라 내복을 입고 왔더니 우리는 내복을 안 입으면 추워서 못 살아요 어쨌거나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100살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고 근데 100살 넘은 모든 분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만 뜨면 여기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 천주교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성당 다니는 거 나이 먹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 성당 다니는 거 성당 갈 때까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걸어가요 올 때 걸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 천주교가 미사참여할 때 그냥 놔둬요 일어나라 앉아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나가라 얼마나 많이 시켜 미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 있으면요 자기가 의식이 젊어진대요 그래서 뭐가 안 걸리냐면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레조하는 할머니들 레조하는 할머니들이 되게 자다가 돌아가신대요 많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 지쳐서 레조하는 할머니들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 지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 다니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는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운동하는 거예요 헬스 자전거 타는 거 헬스 자전거 꼭 타세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잖아요 그때부터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아마 내가 제일 많이 봤을 거야 누워서 똥오줌 왜냐면 환자 봉송채 나가니까 그러면요 한 5년 10년 누워서 똥오줌 싸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온 집안에 냄새가 배 있어요 온 집안에 그러니 그 집이 기쁨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인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가정 방문 간다고 또 청소해 놓고 향수는 뿌려갖고 이게 향수하고 섞여갖고 무슨 냄새인지 구분이 안 돼 여러분들 나이 먹어갖고 미국은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봤어요 미국은요 90살이 넘어서 다리가 풀려갖고 거동을 못하는 분들한테 의사가 약 처방 안 해요 뭘 처방하냐면 헬스장 가라고 그래요 헬스장 왜냐면 몸에 근육이 있으면요 잠도 잘 와요 몸에 근육이 있으면 잠도 잘 오고 또 몸에 근육이 있으면은 누워서 똥오줌 안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헬스를 하면서부터 어깨가 넓어져서 양복을 다시 맞추고 춤도 추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나이 먹어갖고 좋은 건 춤추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갖고 춤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가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노인복지관에서 춤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가서 춤만 추세요 또 눈이 맞어갖고 결혼을 하느니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에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만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쓰는 거 무섭고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45%는 극빈자예요 극빈자라고 그러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세요? 알아요 알죠? 잘 살아요 이번에도 1조 1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무역 흑자 500억 달러가 넘는 나라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45%는 정말 쓸 돈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27%는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못 쓰는 분들이에요 27%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과 활동도 하지 않고 27%의 할머니들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할머니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누워서 똥을 좀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 간병인 병원비로 다 씁니다 안 쓰는 거 한국인이 평생 살면서 남성이 의료비로 얼마를 쓰냐면 74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몇 퍼센트를 쓰냐면 87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13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쓰느냐 하면 오래 살아서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야 똑똑하시네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4300만 원 65세 이상이 87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을 65세 이상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이 돈 내가 보기엔 이 돈 4300만 원 가지고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놀러 다니는 대로 쓰고 그런 분들 돌아가실 때 그냥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운동 헬스장 요즘 7만 원 내지 8만 원 해요 그럼 그 헬스장만 다녀도요 50년 다닐 수 있어요 50년 병원비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쓰는 병원비를 가지고만 해도 50년에 헬스장 다닐 수 있어요 자 이제 헬스장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왜 헬스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나이를 먹어서는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40살이 넘어서부터 몸에서 1%씩 근육이 빠져나가요 1%씩 근육이 빠져나가면 80살 되면 거의 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보충해 주려면 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되고 또 헬스장 자 신부님 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은 맨날 돈 있는 사람 얘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 평창은요 평창 종합운동장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헬스장에 있는데 무료에요 무료 이게 우리 평창만 무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무료 헬스장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나가서 헬스장에 헬스장 가면은요 젊은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내 몸에 맞게만 하면은요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 옆에 목욕탕 달려있으면 목욕항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요 자지 말라고 쓰러져서 자요 자지 말라고 쓰러져서 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신부님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왜 잠이 안 오냐면 하루 종일 쇼파에 앉아갖고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어떤 분이 일기를 썼어요 극히 1분만 제가 옮겨 놓을게요 이 참 내용이 참 가슴이 참 짠해요 이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이라 정말로 정말 우리들이 들을만한 객관적인 내용만 쓴 거예요 어제는 불효를 했다 기저귀 찬 채로 거실로 나가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랑이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누워서 발길질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똥오줌 싸고 이런 분들 치매에 걸린 분들은요 막 뱀이 막 기어간대요 천장에 뱀이 기어가고 천장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그러니까 이 치매 걸리는 게 진짜 똥오줌 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치매에 걸려 갖고 똥오줌 싸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 갖고 그리고 집 나가 갖고 치매에 걸린 부모님 잃어버리면 자식들이 또 얼마나 애가 타요 그리고 막 짓기 다 망가뜨려 놓고 참 이런 못할 짓을 이게 이유가 딱 한 가지라니까요 안 죽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안 죽어서 자 여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막 때렸나 봐요 밤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망령 이미 아버지의 영혼의 절반은 잡기에게 농락당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니 이 집안을 어찌할꼬 부처님께 삼배 후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께 삼배 후 죽비를 들어 아버지 양쪽 발바닥을 호되게 내리쳤다 여러분들 늙으면 자식이 부모 때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려야지 컨트롤이 되니까 하늘은 어찌 나를 이토록 침통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염을 할 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수도 없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식들한테 이런 고통 주기 싫으면 자기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존하라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끝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생태 마을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치를 참 잘 캐 아버지 산삼도 잘 캐지만 주치 3대 명약이 있다고 하잖아요 산삼 주치 동충하초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산삼도 캐서 나 먹이고 동충하초도 저기 뭐야 주치도 캐서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캤어요 주...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그게 우리 보통 서민들이 먹는 산삼만큼 좋은 약이라고 그래요 빨간 건데 어쨌든 그걸 아버지가 가을 84살 드신 아버지가 아침만 해만 뜨면 산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걱정은 되죠 84살에 산에 들어갖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낙상을 하거나 그럼 걱정은 돼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 그냥 산에 가시게 했어요 왜냐면은 아까 그 외로운 어느 외로운 노인의 얘기처럼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노인한테 못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고 얼마나 신나게 주치를 캐오고 더덕둑 이게 산에 이제 주치를 캐서 오면은 그게 자랑스러우신 거야 그래갖고 큰 걸 캐오시면 내 손을 꼭 잡고 당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세요 큰 거 보여주려고 이게 신부님 이게 한 50년 된 거라고 그럼 나는 다른 거 하나 야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멋있는 분이다 그 아버지 너무너무 신나게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캐셨어요 어머니는 또 그거 다려갖고 내가 강의 이제 지난 대림절에 하루도 안 쉬고 강의 다니잖아요 그럼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인다고 그걸 먹인다고 아버지는 산에 가서 큰 죽을둥살둥 주치캐로 다니고 어머니는 또 밤 12시까지 그걸 다려놓고 아들 강의 끝나면 먹이려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늙은 분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아니다 저러다가 차라리 지쳐서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그래서 어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올 봄에는 아까 명동에 와서 그 신발을 이렇게 신발 가게 보면서 내년에 올 봄에는 신발을 좀 더 더 가벼운 걸 사드려야 되겠다 산에 더 다니시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이름이 성 필립보 생태마을이에요 근데 이 필립보 생태마을은 내가 신학생 때부터 본당신문이로 모시고 보좌신부 때도 모셨던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이 저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장소에 너무 아름답게 저어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신부님 본명이 필립보에 그래서 필립보 성필립보 생태마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내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87세 나이로 근데 내가 이분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참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살아온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내가 이용당하고 무시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타인의 무시나 무례한 행동으로 고민이신 분들을 보면 심성이 착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기도 쉽고 그 상처의 깊이도 더 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약하고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이런 분들의 여리고 착한 심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의 선이 명확하면 상대방도 일단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업무를 잘 파악하며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 않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과 자세로 말하셔야 합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묻어납니다. 쉽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등의 경우 아무거나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관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사소한 곳에서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발단이 되어 무시하는 행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거절이 힘들거나 자기 주장이 어려운 분들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사소한 것이지만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는 것은 당당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거절을 표현할 경우에는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난 뒤에는 감정이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번복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사정하더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을 받아준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받아준다면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은 왜 안되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호의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베푸는 것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시고 거절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두 번째, 어떤 일이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했던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뱉은 말의 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농담이라거나 비판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세 번째, 무례한 행동에는 반응하세요.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다음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큰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을 상대방의 실수로 생각하거나 농담 정도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화낸다는 것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민망하기도 해서 그냥 웃으며 받아주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힘을 얻어서 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간을 보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부러 해보는 것이죠.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을 얼버무리거나 피하려는 자세로 대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두 번 참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적당히 베푸세요. 베푸는 것은 우리가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베푸는 것이 상대방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자원을 지나치게 고갈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는 해결책 중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은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감당할 만하니까 들어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물건을 깎다 보면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깎는 것처럼 말이죠. 선이라도 적당히 베푸세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봉사도 도울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잃고 과할 정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생활, 가족까지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면 돕는 것이고 힘들다면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았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고 상대방에게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문제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줄 알고 거절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세요. 우리는 모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개개인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 자신감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점을 발견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당당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도전하는 사람은 활발해지며 성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활동이 많아지면 시간 관리를 더 잘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세요. 그렇게 한다면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넘어서 강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첫째,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결혼하면 힘들고 애 키우면 고생하고 그래서 맨날 신세 한탄만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가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기에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중학교 때는 멋진 교복을 입고 대학생 때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행복한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힘든 일은 잊어버리고 행복한 일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즐기면 어떨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행복을 찾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10대 때는 2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하고 20대 때는 3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순은 왜 발생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한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장점과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대는 세상에 대해 배우고 꿈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20대는 자신의 길을 찾고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30대는 가족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시기입니다. 40대는 자신의 가치와 성취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50대는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60대 이후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취미를 즐기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으니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인생을 즐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습관에 좌우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자신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좋았다고 해서 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어릴 적에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들처럼 사는 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성공과 행복은 모두 습관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고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사고 방식을 습득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면 적절한 방법과 도구를 찾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시간당 수입은 하나로 약 16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책을 읽는 시간만큼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데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할까요? 바로 성공의 비결이 독서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는데 필요한 습관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습관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습관과 부정적인 습관이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나쁜 습관을 바꾸고 좋은 습관은 더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하루 아침에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셋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정말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의 다혈질인 사람을 보면 자신의 성질을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쉽게 짜증내고 화내는 부정적인 습관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 때문에 남들과 마찰이 작고 심지어 가족이랑 친구하고도 자주 다투기 때문에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50명 중에서 25등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절반 안에 들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칭찬해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균보다 잘하지 못했다고 자녀를 비판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꼴찌인 자녀라도 학교에 성실히 다녔으면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집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꼭 상위권에 속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세상은 넓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잘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살아온 방식과 결과에 대해 지금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앉아서 슬퍼만 하면 나만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고 괴로워도 결국 그 고통을 극복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넷째,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살이 되어도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면서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으면 재능이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으면 귀찮은 사람이 됩니다. 젊을 때의 욕심과 포부는 삶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집착과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봄이 오면 화려한 벚꽃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봄이 오면 피어나는 벚꽃처럼 아름답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벚꽃은 지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젊은 시절의 영광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 공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과 배려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걸음도 서두르지 않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즐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힘들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만 합니다. 다섯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건강과 행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으면 행복한 마음도 따라오고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건강한 몸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좋은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취미를 가지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거나 등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의 만족감과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하는 방법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의 가치와 목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도 매우 멋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감을 잃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에는 큰 꿈을 향해 열심히 하고 끝까지 도전하시고 나이가 들면 타인을 위해 돕기도 하시면서 밝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튼튼해서 힘든 일도 곧잘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모든 것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젊음을 잃어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큰 축복입니다. 집안일도 혼자 할 수 있고 밥도 혼자 만들어 먹는 것도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몸이 아파서 남에게 의지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감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즐겁게 살고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열중하세요. 인간은 신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소중히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일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삶에 실망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 방법을 탐구하고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웃음이 넘치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절망한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를 먹어서 배움과 깨달음이 풍부하니 더 멋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고통 없이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의 희망과 긍정의 불꽃을 지키세요. 너무 불꽃도는 건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